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동해 연안에서 스쿠버 다이버를 동원해 수산물을 싹쓸이한 일당 6명이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이버들이 어획물에 부표를 달아두면 어선이 와서 건져가는 수법으로 주위의 눈을 피해왔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단 7일 만에 성게와 뿔소라 등 모두 3.3톤, 시가 4천만 원어치가 넘는 수산물을 잡았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포항 영일만항 앞바다. 모터보터를 탄 스쿠버 다이버가 산소통을 메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조금 뒤 운반책인 어선이 나타나 불법포획한 수산물 자료를 연신 옮겨 씻습니다. 항구로 옮겨진 자루가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또 이동하자 잠복경찰의 검거 작전이 시작됩니다. 경찰이 트럭을 잡아 덮친 곳은 은밀한 작업장. 불법포획한 성게와 뿔소라, 멍게 등을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숙련된 다이버 3명을 동원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단 7일 만에 수산물 3.3톤, 시가 4,200만 원어치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이버들은 물속에서 어액물을 잡은 다음에 자루에 담아서 부표를 띄워서 해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소형 어선이 따로 가서 그 부표를 건져서 육상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이버들은 모터포트를 이용해서 레저 활동을 한 것처럼 위장해서 입항하고. 포항해양경찰서는 현장에서 붙잡은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마을 공동어장이 아니더라도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는 땅밀림 현상이 발생한 토함산 아래 문무대왕면 범곡리 유역에 사방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도 945호선 계곡부에 대해서는 사방댐 두 곳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섰고 계곡부 모니터링 CCTV를 설치해 호우특보 시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림청은 전국 땅밀림 위험 지도를 연구개발 중이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호우전 후 주기적으로 땅밀림 지역을 드론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 중 공급 비용을 평균 3.01%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포항 권역은 3.51%, 경주 권역은 0.85%, 구미 권역은 4.54%, 안동 권역은 4.47% 인상됩니다. 한편 올해 택시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은 동결하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시군관리 공공요금은 인상시기를 조정해 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와 함께 복숭아 주산지인 영덕에서 복숭아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이상기후와 병해충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는 복숭아 생산량이 3천여 톤을 넘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복숭아가 제철을 맞으면서 농가마다 소확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화기 수정률이 좋고 풍부한 일조량과 강우량으로 풍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이상기후에 탄저병까지 번져 한나무의 열매가 10여 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 300개씩 주렁주렁 열매가 달렸습니다. 조건도 좋고 기상을 개화시기 때 받쳐주는 바람에 올해는 착가량이 보통 나무당 200개에서 250개, 300개까지 달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풍년으로 봐도 무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덕 지역 복숭아 생산량은 지난해 1,200톤까지 떨어졌는데 올해는 평년 수준인 3천여 톤의 생산량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덕군도 복숭아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농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덕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포장제 지원, 택배비 지원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30여 농가가 참여해 7번 국도변 영덕읍 남산리와 영해 휴게소에서 복숭아 장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오늘 효자 아트홀에서 포항 지역 29개 고등학교에서 선발한 등대장학생 17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등대장학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모범이 되는 포항 광양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과 진로 설계, 학업 지원 특강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한편 포스코 청암재단은 포항 광양 지역 대학 1학년생 50여 명을 선발해 졸업할 때까지 매년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포스코 비전장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민관리청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북의 수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재헌절을 맞아 도청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 현장을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북부 이주 노동자센터가 지난해 경북 북부에 외국인 계절 노동자 80여 명을 상대로 노동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 정도, 한 달 평균 수입이 200만 원 이상 22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고, 180만 원도 못 받는다고 답한 근로자가 29%였습니다. 심지어 응답자의 41%는 민간 중개업체나 브로커에게 추가로 임금 일부를 소개비조로 떼이고 있었습니다. 여권 통장을 압류당하거나 전화통화, 주말 이동까지 통제당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북 노동정책 입법 토론회에선 이런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함께 최근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구 소멸의 대안으로 외국 인력을 경북의 노동 현장으로 들여온다는 구상인 셈인데, 정작 지금 당장 경북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안전장치가 돼줄 것으로 기대됐던 경북 노동기본조례 도입도 경상북도 자체 연구 용역이 마무리된 지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무런 계획이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실행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입안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후반기 상임위에서 지원자를 한번 상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이민 친화기업 유치를 비롯해 주거 의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민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노동권 보장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준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경북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약 6,500명, 지난 한해 5,700명보다 14% 늘었습니다. 지역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이지만 이들을 보호할 정책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와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는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레오 경주공장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발레오 경주공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지역경제에 선순환돼야 하는데 프랑스 본사가 공장 인수 이후 지금까지 2,200억 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매년 50여 명의 노동자가 정년 퇴직하지만 인력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납품 물량을 수입 부품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신규 인력 채용과 투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포항시 흥해읍 칠포리 앞바다에서 물개류 한 마리가 레저객에 목격됐습니다. 물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의 보호종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겨울철에 발견되는데 여름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입니다. 포항시 장기면 행정복지센터가 보수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장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민원실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영덕 광산봉수가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고시됐습니다. 영덕 광산봉수는 지난 1982년 경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축산면 대소산 봉수대로부터 18km 떨어진 곳의 자리에 위치상으로는 내륙의 내지 봉수지만 제1선에 설치한 연변 봉수의 특성을 지닌 흔치 않은 사례로 꼽힙니다. 경북 지역의 조선시대 봉수 90여 곳 중 원형이 잘 남아있고 현재까지도 마을 주민들이 산신제를 지내 민속적 가치도 높게 평가됩니다. 경주시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 범위를 지난해 매출액 8천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출액 신고 의무가 없는 관위과세자도 카드 매출액 자료가 있으면 카드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